안녕하세요! 버터 냄새는 언제맛아도 향기도 좋아 오! 굿! 오! 굿! 오! 소스 끝! 오! 철리 소스 머리 간식 마늘 간식 매일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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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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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우 오우 잘생겨졌다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으러 음식은 미국식 해물찜 시푸드보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더운 날 좀 오래걸렸어요 자 여기서 끝이냐? 아니쥬 짜잔 제가 만든 소스 위에 더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오케이 먹기전에 음료부터 떼고 갈까요? 콜라 콜라 어우 시원해 장갑 착착 내가 요게 먹고싶어서 후대갈비 훗 호흡 콜라 저녁 목 로봇 홍연 로봇 효정 ails 마요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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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onsored 너무 맛있어 기다려 가리비 엄청 커 너무 맛있어 오늘 소스가 미쳤다 소스가 많이 몰려있네요 소스가 앞에 많이 몰려있네요 내장 내장이랑 내장 쪽쪽 바라먹어야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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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묻혀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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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장난다 고기 여우와 두루미가 생각난다 잘 안찍혀 고기 짜잔 조심조심 좋아 내장이 여기있어 발라서 긁어야 돼 싹 긁어서 이따 망치로 깨먹어야지 소스를 검덕에 올려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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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감자는 아직 뜨겁네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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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미국식 햄무침 시푸드보이를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소스 오늘 저랑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자 너무 뜨거워 고기 고기 앞으로 robe 도움보이 고기 고기 고기